두 분 나와주세요! 우리 두 분! 네네! 우리 한방시험공시 한번 참을게요! 우리 음악 많이 해줘야 돼요! 앞에 나와서 춤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! 우리 안녕하세요! 선생님이에요? 선생님? 네! 와! 아! 학생들하고 같이 왔구나! 담임 선생님? 네! 와! 선생님 화이팅! 25시! 와!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제가 춤추는 사람은 아니고 이 근방에 아현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와! 선생님 춤을 잘 추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? 와! 인사이신데?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27살 김현철이라고 합니다! 털수가 있어 보이세요! 그죠? 혹시 어떤 춤을 준비하셨나요? 어떤 표정인지 볼까요? 피 땀 눈물! 피 땀 눈물! 선생님의 피 땀 눈물 이거는 아무 데도 못 보는 거야! 아! 많이 봤어요? 어? 학교에서 맨날 피 땀 눈물! 오케이! 다음 곡은 피 땀 눈물 한번 해볼 텐데요! 제가 노예 테스트 한번 할게요! 우리 뮤직 테스트하고 잠시만요! 피 땀 눈물 혹시 있나요? 네! 잠시만요! 우리 뮤직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! 잠시만요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내 피 땀 눈물! 오케이 오케이!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! 여러분들! 우리 음악 카메라 주세요! 외쳐주시면 됩니다! 음악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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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번! 알겠습니다! k tät 탭 ector Kont